네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골든 K9는 송펄 성도를 95%까지 끌어올려 더욱 가볍고 따뜻한 보온성을 자랑하는 제품인데요. 부스터 총전자의 기율을 송펄 95 대 비펄 5로 적용하여 기존 제품과 차별하는 최상의 착용감을 제공합니다. 네, 그럼 차량 차량 진행으로 되겠습니다. 수지씨는 오늘 출시된 골든 K9 데이글 사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데이글 이름처럼 둥근 어깨 라인이 돋고 있는 디자인으로 초경량 소재를 제공해 가벼운 장소도 몸에 착 감기는 체평감을 제공합니다. 수지씨 오른쪽도 하세요. 수지씨 앞으로 한 걸음 나와주시고 장면을 바라봐주세요. 중앙 카메라 먼저 봐주시고 왼쪽 그리고 오른쪽도 봐주세요. 수지씨 옆에서 가벼운 장면을 바라봐주세요. 수지씨 파티 파티 하세요. 수지 씨 파티 파티 하세요. 예전에 다음은 좌측이 표시된 곳에서 K95 풍선을 들고 포즈를 취해보겠습니다. 정리할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연스러운 포즈로 카메라를 받으세요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희 패딩 조회를 준비했습니다. 한 번만 더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. K95 풍선을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. 한 번만 더 촬영할게요. 한 번만 더 촬영할게요. 마지막으로 수지 씨의 웃는 얼굴 한 번 더 보고 다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만 더 촬영할게요. 한 번만 더 촬영할게요. 한 번만 더 촬영할게요.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참고하십시오. 한 번만 더 촬영할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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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